요거 초다 보라고요 고생했어 비었었는데 밥 샀어? 뭐야? 반찬 뭐야? 반찬이었어 반찬이었어 반찬 내가? ребята 박스 또 앉아있네 너 뭐하라고요? 막내가? 그만 좀 시켜. 머리 신 것 뿐이야. 아니 남편이 저번에 볼 거 찍는 거 남편이가 먼저 시작했잖아. 함부로 묻어왔어. 머리가 저렇게까지 신이게. 아니 새치가 왜 이렇게 많아? 저 정도면 염색한 거 아니야? 형수님 목이 이만큼이야 여기. 둘 대를 신게. 이쪽? 반대근 반대근. 이쪽은 내가 장갑고 가서 신 거. 이게 30대 아니야? 40대인가? 40대에. 40대인데 왜 이렇게 긴 머리가 많아? 속세계 싸는 걸 탈게. 둘이 가. 이거 우리 한껏 했네. 기아. 이거 뭐야 잠깐만. 뭔디? 감자탕 했지. 이야. 찔러? 감자탕 했네. 이런 걸 뭐가 힘을 쓰지. 남편이 잠깐만. 남편이 여기 여기. 그래도 막둥이부터 줘야지. 뭐 아까부터 왜 이렇게 막둥이냐? 혹시 비밀 알고 있는 거 있어? 요즘에? 뭐요? 어디 뭐 여자. 딴 여자 생긴 거 아니야? 그 뭐. 그 뭐. 그 뭐. 살리 무슨 감자. 명칭 감자. 그거. 그렇지. 알지도 못하면서. 남편이 이거 봐. 하. scans. 감자탕은 이렇게 딱 여기 묵은지 들어갔어도 묵은지를 딱 올려서 배추김치를 올려서 배추짠지 배차짠지를 딱 감자하고 살을 이렇게 딱 2분을 덮어갖고 이렇게 해서 먹어야 맛있어요 잘 먹는 거 맛있다 따갖고 이분을 덮어 이렇게 따갖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 기름기 느끼한 맛도 없고 촤-라면서 먹은지 엄청 맛있잖아요 다시는 먹어봐 먹방해져가지고 여자 중에 잘 나가는 사람 누구예요? 쯔양 쯔양 잘 나가잖아 맞아 어때요? 후발투자 남자니까 쯔발로 괜찮네 쯔발 네 쯔발 해주세요 저거 비가 오는데 그거 안 닫으면 물 안 닫으면 물고 있는데 청구에 닫았을 거에요? 이장아님 닫은 게 아니라 닫았을 거에요 라는데요? 일로만 차면 일본놈도 아니겠지? 아니 그럼 내가 그 청구에 물차면 내가 다 치야 되니까 그러지 내가 싹 한 번 혼내면 되지 또 아 이제 뭐 1월달이고 2월달 되니까 이제 혼내들 좀 줄긴 줄어 명절때라 조금 저기하고요 명절 지나면 또 손님 있어요 지금 불이 보니까 알맹이 확 찼더만 더 좋더라고 최고 맛있어요 지금 오히려 사람들은 물론 12월이 제일 맛있는 줄 알지 2월 3월이 최고 맛있어요 굴박사요 그러니까 굴박사 아니 되게 잡지신발라 그러니까 나 군대학 나왔어요 아 그래 무슨 과 군대학 굴과 몰라요? 그 그 그런 나 그거 커트라인 교수님 이름이 뭐야? 교수님 이름이 네? 교수님 이름이 좋아요 굴나라 굴나라? 어떤님이 밥먹는데 전화하러 오고 지랄이네 아 맛있게 먹어 맛있게 아 맛있네 아 전화받이 안 하네 전화받들이 저거 박칠거요? 전화받들이 저거 박칠거요? 전화받들이 저거 박칠거요? 저기 나 이름으로 하고 전화 일부러 저렇게 올드 하려고 더 힘든데 아이 목장갑 꼈지 고무장갑 꼈지 응 전화 급해갖고 계속 올려 한 두 번 올렸지 한 번 올려도 안 받아 그러면 어떤 일인지 그 또 가 아 이게 급한 전화가 내가 가갖고 막 전화를 막 장갑 벗고 뭐 우디 벗고 해갖고 갱신이 한 5분만에 받네 안녕하십니까 허경영 대통령 후보입니다 와 진짜 저거 어떡할 수도 없고 진짜 옆에 있으면 그냥 박칠 물 마셔 내가 물 가져왔어 막걸리 먹고 그랬었는데 막걸리 마시듯이 마셔봐 재미가 없네 얼마나 오래 살라고 요즘에 완전 바쁘잖아 요가도 배웠지 박식아 나는 헛것을 하는 줄 알았거든? 박식 요가 못 봤지 못 봤지 뭐 하는데? 물구나무 줬다니께 박칠 물구나무 줬어? 그럼요 물구나무뿐요 내가 아 내가 또 보여줘야겠네 아 나 진짜 내가 여기서 물구나무 줬어? 물구나무 줬어? 물구나무 줬어? 이거 한 번 있다라고 해봐 아니 상대가 해봐 한 번 내가 써볼게 아니 진짜로 아니 진짜로 아니 와 와 우와 이거 봐 우와 진짜 안 됐어 봤어? 못 봤어? 갑자기 뭘 갑자기 내려와 못 봤다고? 아니 잘하지 아니 절대 쳐다보야지 절대 쳐다보야지 어디 쳐다보고 지랄이여? 여기 내려와 뭐 다리 있는 줄 알았잖아 세 마리 다리 있는 줄 알았잖아 아니 절대 쳐다보야지 뭐 어디 쳐다보고 지랄이여? 한 번 해봐 미안해 다시 잘 봐요 봐 보고 있지? 아니 그럼요 딴 데 보면 안 돼? 아니 알았어 지금 쳐다봐 지금 쳐다봐 쳐다보라고 쳐다봤어? 네 아이고 봤어? 안 봤어? 아 큰일단이야 봤어? 뭐요? 또 안 봤어? 아니 쳐다보라니까 왜 딴 데 보구리해 아니요 봤어 찾았어 봤어 봤어? 와 대박이야 와 와 아 화탈기 아니라니까 진짜로 그럴게 진짜네 이거 내가 내가 이거 책 어려운 거 보여줄게 어? 책 어려운 거 이거 물고나무는 이거는 우리가 안 놓칠게 물고나무는 게임 이게 저게 아니야 이거 우리 요가선생님 그러는데 남자들은 절대 이게 안 되는 줄 알아야 해 응 조심히요 이거 안 되네 아 봐봐 아 된다니까 지금 옷을 많이 입어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띄이고 싶은 남자잖아 아 그래 아 멋지다 아 잠바도 아 일이라고 돼 있네 아 박수 박수 박수가 이런 것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재밌었네 열심히 사네 아 근데 진짜 1억 원 이렇게 더 웃고 떠든 다음에 일이 하기 싫네 아 그래도 일은 해야지 남편이 돈은 벌어야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자도 말아 그냥 그냥 계속 저기 놀아 그럼 오늘도 열심히 파이팅 파이팅 막추 갈게 가자 아 가? 아유 뭘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나도? 상덕수에 이거 치워 올 비도 오고 꼭꼭 막수에 이거 치워 치워 올? 에? 내가 치라고? ": 과 GR ow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